2월 5일 안식이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요인 중 절대 다수는 사실이 아니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고통을 유발한다. 스트레스는 흔히 두통, 고혈압, 수면장애의 원인이 된다. 또 다른 질병이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삶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지워버릴 수 없고 필요한 스트레스도 있다. 그럼에도 무거운 짐에 엉 흘렸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늘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는 짐덩어리를 혼자 다 떠맡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벽한 계획이 있으니 결국 일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지닐 수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된 희망이며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란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언제나 돕는 분이라는 시편의 표현을 눈여겨보라.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맡긴다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사실을 안다고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 사실은 희망과 도움이 된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박교린, 이미화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걸프필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예멘의 선교사업과 현지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